램스키퍼의 위상력 흐름 램스키퍼의 위상력 흐름 램스키퍼의 위상력은 출동할 수 없다지 뭐예요? 그래서 계속해서 저랑 부하들이 아저씨를 지원해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럼 또 잘 부탁할게 기대하고 있어, 성운희 경정 이야,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좀 쑥스러운데요? 알았어요.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계속해서 전력으로 아저씨를 지원해드릴게요 지금은 기상상태가 안 좋아서 감시장비를 내보낼 수 없지만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감시장비를 내보낼게요 그럼 또 신나게 해보자고요 총 쓸 일 생기면 언제든 부르라고